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1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하는 언주 유골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나 핫한 인물이 되셔서요. 기사가 끝없이 쏟아집니다. 진짜 미치겠어.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기사를 쓰는 거야. 기사 꼬이가 없나 봐요 요새. 의원님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 전국의 중심이 되셨다는 뜻 아닐까요 와 정말 부담스러워 네. 아니 거취와 관련해서 끝없이 기사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이상민 의원도 있었고 또 뭐 좀 다른 케이스지만 박지원 원장도 있었고 한데 그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글쎄요 이제 좀 상징성 어떤 상징성이죠 어쨌든 반륜무당파 반륜무당파잖아요. 반륜무당파 지금으로선 그러시죠. 왜냐하면 당에 소속이 안 돼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단지 소속이 안 돼 있다 이것보다 정서가 반륜무당파지 그러니까 반륜인데 이제 반륜인데 무당파로서 민주당 지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그 상태 아니야.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일정 부분 선거의 어떤 반륜무당파의 반륜무당파의 바로미터로 이제 의원님의 선택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은 난리치면서 나를 물어뜯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옛날부터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 원조잖아요. X세대의 운동권 세대교체론. 그거의 원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또 지금 이 선거에 이번 선거에 이슈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인데 그럼 만약에 거기 맞서서 민주당이 제일 야당이니까 아무래도 양당의 대립이 심한 거니까 일단 3당을 일단 빼고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운동권 교체론에 맞서서 혁신을 하냐 안 하냐. 네. 고약은 이따 좀 더 기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징적 약간 그 전선에 있는 사람이죠. 그 전선. 그래서 선거 전략의 이제 어떤 변화 또는 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막 지금 뭐 물어뜯고 흠집내고 난리죠 지금. 참. 네. 그 사실관계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병립돼서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래서 어제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의원님에게 자기가 이제 인재 제안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맞겠죠. 맞겠죠. 라는 이야기는 뭐 다른 게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더 있죠. 복수의 분들이 다진하셨고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네. 근데 뭐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그 다음에 또 팩트는 어쨌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대표 전화 왔다. 뭐 전화를 아무한테나 막 하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심사숙고 중이다. 제가 먼저 복당하고 싶어서 막 그랬으면 지금 심사숙고 안 하겠죠. 바로 대표 전화하실 때 고맙다 그러면서 들어갔겠죠. 네. 그 이재명 대표랑은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점들을 주로 나누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셨어요? 음. 하도 막 그러니까 그 오신 의원님들 말씀하고 대표 통화에서 한 얘기하고 막 섞여가지고 저도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비슷한 취지였어요. 대충. 반윤 연합전선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하셨던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요? 그냥 뭐 힘 합하자 뭐 이런 취지였어요. 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그 저기 지금 얘기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옛날에 제가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할 때 그때 그분이 성남시장 하면서 인연이 좀 있잖아요. 그죠? 아주 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잠시 하고 뭐 그런 거죠. 아. 과거 인연도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네. 왜냐하면 오랜만이니까. 그죠?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결국은 이현주 의원의 이제 민주당 입당 여부는 이현주 의원한테 키가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키를 지고 있다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저 결정 안 했는데요. 아. 거기 안에서 어떤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뭐냐면 저는 항상 제 역할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인 정치 문법으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올해 지켜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정치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한국 대한민국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정치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이지만 뭔가 잘 되는 쪽으로 간다. 그럼 박수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또 민주당이 잘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 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민주당 도와주고 싶고 박수치고 싶고 이런 거라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옳고 그러면서 옳은 거에 항상 편들어주고 박수치고 그다음에 기득권과 싸우고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고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면 내가 사실 복당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중립적인 그런 입장들이 많고 무당파적인 사고가 많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을 이번에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람이 있고 민주당도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와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게 내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쁜 쪽으로 내가 역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를 어디를 가든 그걸 중시하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건 무엇이냐. 아까 얘기한 거죠. 첫째는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 여기에 내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건 뭐냐. 아까 무당파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해서 보수를 지지를 했다가 보수에 다시 실망을 해가지고 보수에서 이탈하고 지금 제3지대에 나왔지만 제3지대 정당들이 성에 안 차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정서를 제가 많이 대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쪽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쪽으로 이분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하나의 추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제가 과거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거. 왜냐하면 이분들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심했던 건 모르지만 팩트 자체가 정책적 오류가 좀 있었다든가 해서 지금 성찰이 필요한 부분들은 약간 함께 고심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당이.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니까 우리 인정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거야. 우리 이제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거를 저희가 감으로써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함께 움직이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아까 얘기한 그 무당파로 하여금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게 이제 제가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 하는 걸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혁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감으로써 당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대교체가 되고 당이 혁신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1야당이 정권을 잘 견제하고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이게 뭐 어쨌든 민주당이 싫든 좋든 제일 야당이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건이 되나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나 이걸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가가지고 혼자서 막 싸우고 혼자서 아니면 고군분투하고 혼자서 뭔가 막 구석에서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민주당이 저와 함께 그러니까 그냥 이현주가 오면 이런 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현주가 가더라도 그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지 제가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 이현주가 결합했다. 그럼 플러스 한 명 됐다. 이거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람이 있길 바란다. 위민할 수 있길 바란다.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내가 후회하지 않고 당도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와중에 댓글창에 의원님이 어디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벌써? 네. 게다가 보도에는 윤희숙 전 의원의 대항마로서 거론된다라는 것도 있던데 지금 어떠세요 의원님? 중성동갑 출마도 당 상황이 정리가 되면 좀 고민하고 있는 선택지의 하나일까요? 마용성 같은 경우가 옛날에 비해서는 좀 어려워졌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비싼 아파트들 좀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그쪽 성수동 위쪽도 굉장히 보수화되고 쉬운 지역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지역이 그래도 상당히 박빙 지역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당에 요청하면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은 제가 아직 그 여부에 대한 고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역구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당에는 들어오실 때 출마를 안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그 정도의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많은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냥. 네. 네. 그러게요. 워낙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서 요원주 의원님의 앞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서 뜨겁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이고야. 네. 저희랑 그때 커뮤니티 투표 하셨을 때도 이렇게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고민이 그런 지점에서 고민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 눈 딱 감고 눈 딱 감고 그냥 좀 창피하지만 그런 고민도 안 하고 막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이게 뭐 상경이 좀 덜 성숙되고 또는 그래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좋은데 막 머리 들이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뭐 내가 뭘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런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명분이 시니컬한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을 거고 저도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동안 저를 지켜본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 연주가 지금 이게 뭐 어떤 현실적 대안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게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말을 이제 실망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네. 현안 이야기로 그럼 좀 넘어가 볼까요. 아까 이제 운동권 이야기 잠깐 해 주셨는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운동권 청산론 소위 이제 내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검사독재 청산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해당 기자회견의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 윤석열 정권 심판대 사실은 이제 지난 거긴 하지만 이제 야당 심판 또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보가 아니면 당의 전략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아 지금 이 그 반윤무당파들이 민주당이나 야당을 찍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제3지대 또는 무당파로 남던가 아니면 그래도 역시 국민의힘 다시 한 번 찍어주자 이렇게 가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의 목적은 야 그래도 국민의힘 다시 한 번 찍어주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이 지금 비판적으로 생각한 지점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어떤 검찰 정권에 대한 검찰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실망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넘어왔다가 다시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각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프레임을 막 만들고 그걸 부각시킬 수 있는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진영을 짜고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 이제 대표적인 어떤 검찰 프레임 검찰 세력 프레임에 대비되는 게 운동권 세력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벌써 이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막 세게 지르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더 먹힐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이슈가 되겠죠. 큰 전선이 생기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의 강점은 부각시키고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은 부각시키고 그렇죠. 나의 약점은 감추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586 운동권이 상대적으로 좀 퇴진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제가 당의 전략에 대해서 왈괄부할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또 그런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 그렇겠지만 당이 혁신할 필요는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위나 방식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당의 전략 차원에서 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 두 개의 전선이 지금 부딪히고 있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이기려면 검찰 세력 청산 또는 권위주의 청산에 대한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약점으로서 운동권 세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최대한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좀 안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 스스로 극복을 하든지 이게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 이게 시대의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운동권 시대도 이제 많이 지나갔고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운동권이 과거에 민주화 때 많은 기여를 하고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권 이 프레임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프레임은 운동권 세대 전체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요. 한 시대를 품위한 세대인데 그게 아니고 정치권에 있는 기득권화된 운동권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쪽이 공격이 들어올 때 방어가 가능하냐 하는 건 당이 판단하겠죠. 방어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지. 공격을 열심히 해야지.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목표 의석을 151석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아니면 적당한 목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이 지금 정세 판단을 해보시기에요. 제가 보면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5대 30대 35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민주당 35 35 그리고 부당파 30 제3지대 35 정도요. 그런데 이 30이 그동안 제3지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추위를 보니까 좀 실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작으면 15% 정도.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선가 6.5% 하여튼 한 자릿수. 그것보다 인앙연 신당은 그보다 더 낮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러면 지금 이 무당파 층이 여기로 결집이 안 되는구나 지금. 이게 만족을 못하는구나 이분들이 사실 제일 까다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아마 지식인층일 거예요. 지식인층이거나 화이트 칼라 내지는 중산층.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가 엄청난지. 왜냐하면 이 35 35는 거의 확장성 없는 상태에서 거의 프리즈됐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 그러면 한 10 정도는 여기 빠진다고 보고 기존의 제3지대로. 20 정도에서 그게 뭐 10이 거기서 반이든 큰 거 아닙니까. 이게 당락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무당파가 어디로 가냐. 이거는 결국에는 이 프레임 싸움 에서 무엇이 더 설득력이 있나. 그러면 아직은 151일도 예상하기 어렵다. 그것도 쉽지 않다. 지금은 알 수가 왜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 남았으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한 바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은 그 사이에 어쨌든 여당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분들의 dna가 제가 보면 이기는 선거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난리를 치면서 개판을 치다가도 선거나 무슨 어떤 승부가 딱 벌어지면 갑자기 전략적으로 온갖 쇼를 다 하면서 쫙 글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게 다 쇼인지 다 알면서 속잖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고 제가 민주당 이제 사실 한 몇 년 동안 크게 관심 없이 밖에 있다가 이번에 뭐 복당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이제 제가 좀 보는 게 야 그런데 이 와중에도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그리고 뭐 막 싸우는데 내부적으로 그런데 싸우는 게 이슈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친명인지 비명 친명 비명인가요 아니면 친문 비문인가 하여간 헷갈리는데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싸우는데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복당 문제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약간 내부의 권력투쟁의 그 수단으로 제 걸 자꾸 빌미로 삼는다는 느낌도 제가 좀 받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되게 곤란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걱정도 되고 제가 또 부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그러면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싸우고 있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어떤 우리가 이거 선거 때 이 정책 하자 하는데 이거 아니야 기야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냐.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짜증이 나요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 여기는 지금 이기기 위해서 막 뭔가 쇼하고 온갖 난리 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야 무슨 쇼야 웃기지 마 약속 때려니야 뭐 하는데 계속 되니까 쇼도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뭔가 좀 무기덕해 보이면서 계속 뭔가 시비를 걸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민들이 볼 때는 쟤는 왜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속되고 그러면서 운동권 프레임에 딱 걸려버리면 지금 보세요. 검찰 세력 청산에 대한 프레임 같은 게 지금 쏙 들어가 있어요. 왜 쏙 들어가냐. 그 사람들이 이제 조심하고 그걸 안 내놓거든요. 의원님 와중에 응원하는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대박 부자님이 이현주 의원님을 응원한다면서 슈퍼챗을 쏘아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계시는데 제가 이 그런 관련해서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계속 뜨겁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제 오늘 또 당 지도부라든지 당 관계자가 의원님한테 연락이 좀 왔나요? 지금 상황이 사실 의원님으로서는 좀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좀 왔나요? 아니 뭐 가끔 가끔 이제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또 상황이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아 미안하다 이런 일들 괜히 또 이런 일들이 생겨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일단은 저는 뭐 지금 내가 뭐라고 하겠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좀 복잡한 것 같다. 그래서 당이 잘 어쨌든 뭔가 대표를 막 흔드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운데 나는 하여튼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고민하겠다. 네. 정성호원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미안하다라는 식의 말씀도 하시던데 직접도 연락이 오셨어요? 아 네.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당내 이제 어수선하고 좀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내가 들으면 좀 듣기 싫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너무 말이 심하잖아요. 솔직히 전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의견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너무 심하고 거칠게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게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나 당대표의 리더십에 도움이 되나 왜 그럴까 이것이 생산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네. 아까 이제 검사 프레임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줄어들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또 하필이면 어제 고발사도 재판이 나와서 이제 관련해서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자세히 일시 못 봐가지고 좀 지켜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이 재판은 좀 살펴보셨어요? 사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사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검의 책임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재판이 매우 의미심장한 재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쭉 봤을 때 사실 뭐 이게 실형이 나올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무게는 있지만 실형 나오겠냐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런 우려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형이 나왔고 대검의 책임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법원이 상당히 마음먹고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는 얼마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그게 있었잖아요. 무죄가 나왔었죠. 그 사건을 또 담당했던 게 한동훈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그렇죠. 47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왔어요. 물론 법원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서 약간 편향됐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어떻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오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비난의 여지는 있을지 모르나 형사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시키고 굉장히 심하게 다루었던 그 당시 윤석열 검찰이 오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윤석열 검찰의 특징이 뭐냐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전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실제 그 죄의 무게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잔인하고 너무 심하게 가혹하게 대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그래서 법원이 이것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은 저는 법원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등을 돌린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아주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 그 사법농단 사건 때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쪽의 판사님들이라든가 또는 검찰이더라도 검사장급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분노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신들이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혹 이게 기소를 해서 이거 한번 재판받아보자 이럴 수 있지만 대법원장을 구속을 전격적으로 시켜서 할 정도로 이게 뭔가 논란이 없는 사건이냐. 이게 사실 어떤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사법적으로 정말 논란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유죄인 그런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온 사법부가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 손준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뭐냐 대법원에서 일종의 손절을 했다. 대법원이 아니라 법원에서. 일심법원 판단이긴 하죠.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손절을 하고 이 1년의 어떤 상황에서 사법부가 윤 정부에 대해서 등을 좀 돌린 게 아니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 보면 윤 정권이 레임덕에 지금 완전히 갔다. 레임덕으로 갔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부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그거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하나의 레임덕의 증표거든요. 네. 제가 아까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당시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더라고요. 그거 좀 정정하고 말씀드리면서 좀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라인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조금 더 이제 공천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누가 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 공천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2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의원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제 공천을 하게 되면 분란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내려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좀 자기 복심을 내려보내서 공천에 영향이 미치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해야 될 텐데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 아마도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뭔가 역할 분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역할 분담이요? 지금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발언 나오는 거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얘기만 계속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용산에 대통령의 어떤 아주 아끼는 사람들은 어디로 주로 가 있냐면 지방으로 다 가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죠. 영남.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의 이제 퇴임후를 위한 어떤 보험룡으로 그분의 그 윤 대통령의 어떤 측근들 아끼는 사람들은 영남이나 지방으로 보내서 당선을 다 보장해 주대.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것을 이제 살려주는 거죠. 최소한의. 그러니까 뭐 그게 뭐 80명이 됐지 뭘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호위무사를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방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여기서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이 총선에서 관건은 뭡니까? 결국 수도권에서 얼마나 건지느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일종의 뭐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당신이 다 공천하고 주도하고 수도권은. 그래서 그 공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그럼 네 세력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영남이라든가 지방은 오롯이 그러면 이건 우리가 주도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한데 보낸다. 그런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크게 부딪히지는 않겠다. 그러면 뭐냐면 많이 당선시키면 많이 당선시킬수록 한동훈 지분이 커지는 거죠.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는 선거를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략도 그렇고. 되게 또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안 같습니까? 지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계속 조금만 얘기해. 그리고 막 경기 이런 데 엄청 지금 서울 경기 막 퍼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작 윤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냐 하면 pk라든가 이런 지방으로 가서 그래 가지고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이슈가 안 돼.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략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눈에 띄면 안 좋으니까 대통령 쪽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 갔는지도 이슈조차 안 되게끔 그냥 조용히 치르고 있구나. 수도권으로 뿍적거리면서. 한동훈 표 수도권 전략 중에서 또 하나 지금 관심을 모으는 게 유승민 전 의원 공천 여부더라고요. 특히나 경기도에도 나가게 할 수 있다.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나가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공천 여부가 중요한 시그널로 보세요. 어떠세요? 예전에 같이 정치적으로 일을 해보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 그런 얘기는 좀 나올 텐데 좀 어색해요. 오산이라는 것은. 원래 유승민 대표가 경기도 연고가 있는 건 아니거든. 지난번에 이제 도지사 선거를 나간 것이지. 그 경선을. 그런데 예를 들면 경기도라도 분당이라든가 아니면 신도시 또는 수원 상징적인 곳이죠. 경기도의 수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니까. 그런데 오산 하면 약간 굉장히 경기도 특유의 어떤 도시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유승민 의원? 좀 어색하다. 명분도 약간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한 얘기 아닌가 싶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상대가 다선이니까 이렇게 붙여보자. 저렇게 붙여보자 얘기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이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어떤 자리를 제안하면 유승민 의원이 또 갈 것 같으세요? 불출마 있는데 갈까요? 불출마 선호했는데. 본인이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서 공천을 주면 또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냐. 전략 공천을 주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주면이라기보다 설득을 하면 혹시 모르죠. 그러면 이제 글쎄요. 어디가. 어쨌든 상징적인 곳에 나가려고 하겠죠. 나가게 되면. 그렇죠? 네. 어떤 곳이 상징적일지는 계속 좀 팔로우업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태원 참사 거부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잘 남겨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제가 그때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었는데요. 추도식 때 대통령이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어째서 여야나 진영의 문제냐. 이거 인간적 도리의 문제지. 그다음에 내부적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이 특별법의 내용 중에 이 어떤 법리적으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수긍이 안 가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진작에 여당한테 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야당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다 끝나고 나서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법률 기술자에 불과한 거예요.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로서 어떤 국가의 큰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우리의 극복할 사안들을 큰 담론을 제시하면서 그 전체 사회를 통합시켜 나가는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누가 몇 명이 어떻게 처벌이 되고 법적으로 사업적으로 무슨 누가 사법 처리가 되고 이런 게 대통령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좀 잘못된 게 검사를 평생 하셔서 그런지 뭐 누가 누가 처벌되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게 처벌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꼭 진상규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대통령의 관심 또 이제 높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나아가는 어떤 나아지는 방향으로 승화시켜 나갈 때 자기 자식들이나 그 주변 지인들의 희생이 그래도 뭔가 무의미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이분들은. 지지어 연대를 바라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공감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신들을 왕따시키고 막 2차 가해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공감하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할 일은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이태원 참사특별법에서 세부적인 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럼 뭐냐. TV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이태원 참사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거 딱 보고 국민들이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막이 나오게끔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미리미리 다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끌더라도 그래서 타결을 해서 이런 상징적 법안은 통과시켰어야 된다. 좀 안타깝다. 본인의 대통령으로서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론 그렇죠. 국가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사회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거 참 네. 또 다른 거부권을 행사했던 쌍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를 세고 그다음에 재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재표결을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음 뭐 근데 이게 뭐 공천이 완전 끝났을 때가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설사 끝났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과연 막 대거 쏟아져 나와서 3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가거나 할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지 떨어졌다 그랬을 때 어쨌든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캐비넷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수가 이탈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재표결을 하더라도 그대로 간 다시 또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뭐 일부 아주 극히 소수 이탈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대로 가지 않겠나. 그거를 과감하게 이게 사실 얼마나 큰일이에요. 여기서 이탈한다는 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주 용기 내서 이탈할 수준이었으면 그분들 지금 뭐라고 목소리 내고 있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지금 목소리 못 내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아무리 자기가 공천 떨어졌다고 해서 큰 용기를 내서 그 눈에 딱 띄는 물론 자기가 표한 무기명이긴 합니다. 그게 보이진 않지만 다 짐작되잖아요. 다 어떻게든 알아내요 사람들이. 그 리스크를 감내할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거죠. 네. 이번 주에 또 많은 여러 가지 본인의 거취 여부와 그리고 또 현안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사실 의원님의 현안 거취와 관련해서는 또 다음 주에도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요. 저는 뭐 제가 뭐 그 어쨌든 뭐 빨리 저도 결정하면 좋겠지만 또 이럴 때는 좀 느긋하게 볼 필요도 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면 또 저도 민망하고 그렇죠. 물어볼 때마다 심사숙고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를 좀 여쭤볼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이야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쨌든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은 결정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어제는 약간 눈물까지 살짝 흘리셨던 것 같던데 아이고 아 그거는 뭐냐면 아마 그 얘기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거부권 행사하는 이 행태를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자 제일 야당이 얼마나 역할이 크냐. 제일 야당이 아니 그냥 뭐 이게 민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이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국민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죽을 지경인데 저는 뭐 이현주 복당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들 또는 개인적 또는 어떤 특정 세력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또는 그들의 감정에 있어서 그렇죠? 뭐 좀 대립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기분 나쁘다 혹은 뭐 이해관계에 반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뭐 그냥 뒤에서 저랑 얘기하든 누구랑 얘기하는 상관없는데 국민들이 다 보는 공개적인 곳에서 그렇죠? 공개적인 기회에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약간 시니커라고 얘기한 수준이란 모르겠으나 너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속상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일 야당이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이길 수 있을까? 이래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책임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서글픈 상황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이 보면 매우 슬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속상하죠. 아 이거 그리고 대표도 야 이거 대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일면식은 있으시잖아요. 아니 아니 저기 대표 말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송갑석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저거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 저를 비난했어.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러면 저는 우아한 거지. 무슨 상처 서로 받은 것도 없고 뭐 그분이 그렇게까지 자기 소신이 뚜렷해서 다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 한마디도 못 견딜 정도로 선거 때 도움이 된다는데도 그런 사람인가 싶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다른 이게 뭔가 당내 그분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당내의 어떤 역학관계 또는 어떤 권력 싸움의 어떤 권력 다툼에 뭐가 있는 건가 난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게 어떤 전선이 있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제 복당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빌미가 돼서 어떻게 보면 어떤 권력 투쟁이 당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뭐 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내가 나보고 와달라고 하는 것도 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와달라고 하고 나도 도움이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 해서 고민하는 것이니까 조금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조금 자제할 건 또 자제하고 좋은 모습 보이면서 좋은 방향으로 고연하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말씀을 추가로 들어보는 곳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2월 1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만건 박사와 함께하는 정치하는 인간이 5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끝까지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함께합니다. Pat